이 방송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NGO TV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만 주면 어때서를 부른 가수 유혜모입니다. 오늘 NGO TV 계곡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이번에 새로운 노래 나왔습니다. 사랑해서 한다라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건데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NGO TV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좋다. 괜찮아요. 가수 이창입니다. NGO TV 계곡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람이 좋다. NGO TV가 좋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곡의사의 첫사랑, 사랑인과를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지민입니다. 이번 NGO TV 계곡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한 유익한 방송, 최고의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NGO TV 화이팅! 사랑의 약초 유하혜입니다. NGO TV 계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NGO 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민호와 야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NGO TV 계곡입니다. 네. 계곡 진짜 축하드리고요. 저희 또 민호와 야수 처음처럼 또 사랑의 동반자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NGO TV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곡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계곡 화이팅 한번 외쳐야겠죠. 자, NGO TV 화이팅! 자, NGO TV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